오늘은 쉘림역에서 10분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도배중이네요 도배랑 청소가 끝나면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방 나갈 겁니다 대출 가능하고 지상층 전세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도배중이라 벽에 다 뜯어져서 벽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크기만 제가 볼게요 3m 29, 3m 거의 30이네요 3m 30에 2m 80, 지상층이고 전세 9천입니다 분리형이고 위치한 10분 정도 괜찮다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이 해당 호수 사진이 아마 있을 적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다른 호수 사진으로 몇 개 참고 영상으로 도배가 되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도배지는 보니까 흰색이네요 무늬 없는 흰색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배하시는 분은 흰색으로 갈게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천 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모의 방 영상은 인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도배가 있는 조차입니다 이제 로차입니다 잠시 후에 다른 자막을 수 있습니다 고백으로 정리해 주신 분들은